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치적 가운데 조세행정개혁과 자립경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경제는 대규모 원조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원조 의존에서 탈피하고 마침내 자립경제를 이루고 나아가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의 자립경제건설에 대한 의지 그리고 조세행정개혁을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그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세행정개혁 이전에 한국은 탈세가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그 탈세의 관행은 밀수 도볼과 더불어서 당시 3대 사회학으로 인식될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먼저 해방 이후 원조에 크게 의존했던 당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1946년에서 76년 30년 기간 중에 한국은 총 13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 중 절반 이상은 군사원조였고 나머지는 경제원조였는데 그 경제원조 규모 약 60억 달러는 당시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지원했던 경제원조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아주 대규모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는 6.25 전쟁으로 피폐화된 한국 경제를 복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원조를 받다 보니까 그것도 무상원조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타심과 또 한편으로 부패가 조장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원조 물자 배분에 대해 얼마나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했는가는 다음에 1960년 12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60년 12월 말 장면 정부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PL-480을 노임으로 주고 설립 녹화를 위해서 사방공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에서는 우주선이라는 까심란에서 사방이라는 글자를 모래사자가 아닌 개인사자 이 사방을 모래사자가 아닌 개인사자 그리고 마글방자가 아닌 방방자로 이렇게 씀으로써 원조 물자가 또 정치인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시각은 당시에 원조 정책이 부패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원조에 의존하던 시절 우리는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라고 할 만큼 공짜로 이익을 취해버려는 공짜 심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사방공사 정책은 2년 동안 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공짜로 배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일을 해서 식량을 받을 유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이미 공짜 점심, 공짜 심리의 만연에 상당히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짜 심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력과 성과 없이는 정부 지원이 없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1963년 2월에 국토녹화 촉진을 위한 임시 조치법을 2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군 미필자, 공무원을 포함해서 군 미필자 등을 사방공사에 강제로 동원하고 군 미필자인 경우에는 석 달 동안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 미필자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으로 밀가루 2대 1.6kg을 지급했습니다 노동, 노력 없이는 미, 원조, 물자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도입을 한 것이죠 그 왼쪽의 사진은 신라호텔, 오늘의 그 신라호텔에 위치한 구모동 산의 사방공사 장면입니다 1963년 사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자사전에서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한국을 과연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게다가 그 많은 원조의 대부분이 경제개발과 국가건설에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는 당시 실정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를 둘러싼 이견은 1963년 군사정부의 민정이왕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당시 윤보선 후보는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면 즉시 미국을 방문해서 내 몸을 인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조를 더 얻어오겠다 라고 말한 반면에 박정희 후보는 우리가 아무리 원조를 받고 산다 하더라도 민족의 긍지를 가져야지 인질이 되서라도 원조를 받겠다는 식의 구호식 원조, 거지 구호식 원조는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적 기초 위에서 원조를 정당이 받아서 계획성 있게 써야 한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15만 표의 박빙의 차이로 박정희 후보가 신승을 거둠으로써 한국 경제는 원조 탈피 노선을 걷게 됩니다 오늘날 무상 현금 복지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그런 포퓰리즘 정치 세태에서 되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